아, 믿겨지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그러네요. 행복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이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오늘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으로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님 행복을 넘어서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까지 오늘 이 밀리언펜의 저희 스탠리스 냄비 세트를 한번 딱 보시면 어떻게 이 가격에 이 구성이 나올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마 감탄하실 테니까요.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시고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 아닙니다.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고객님 이런 구성을 좀처럼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IH 스탠리스 냄비예요. 총 6종의 구성을 가져가시는데 가격 자체가 모바일 앱은 필수 10% 할인 그리고 5% 청구할인까지 가져가시면 8만 4천 6백 4십 5원. 이 가격에 드릴게요. 그럼 이 가격에 하나하나 구성을 짚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감독의 구성 첫 번째 16cm 편수냄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20cm의 양수 이건 아마 꼭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왔고 사이즈 더 커집니다. 24cm 스티머가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게 뭐냐면 24cm의 전골냄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스티머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요리하시기에 너무나 괜찮으실 거고 또 이어서 24cm의 양수 냄비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스티머가 또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리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다양한 요리를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어서 고객님 이게 정말 활용용점입니다. 지금 더블 쇼핑카 6만 9천 원 13.5리터에 28cm 전보 특대용 곰솥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방송에서만 보통 일반적으로 곰솥하면 그냥 저희가 그렇죠. 그냥 요만한 사이즈 그냥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점프업. 13.5리터. 대단한 사이즈로 이 시간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 구성 보시고 가격 딱 확인하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모든 여론 사용 가능하잖아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가져가시는데 모든 조건 좋아하시면 8만 4천 6백 4십 5원. 가격에 드릴 거고요. 이건 고객님 다른 데서 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 더블 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오늘은 스텐 랜비를 들여가시는 날.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 자랑 좀 들어갈게요. 사실 이게 하나톤보다도 무광과 유광의 투톤의 느낌이 쓸수록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손잡이도 뜨겁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뚜껑을 보여드리면 강화유리 뚜껑이에요. 그렇습니다. 열이 잘 견디겠죠. 스티머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저는 요리하면서 이렇게 눈금 표시되어 있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퓨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따를 때 벽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바디와 바닥이 이렇게 만날 때 공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가스불 위에 얹으실 때 보통 강불로 키십니다. 혹은 요즘에 전기레인지도 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바닥,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삼중 바닥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공법의 차이입니다. 밑에 거는 브레진 공법이고요. 위에는 오늘 만나시는 밀리언펜의 임팩 공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 어떤 것든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두툼한 알루미늄의 두께가 열을 받으면 빨리 옆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쪽 바디까지도 304에 18-18 그러니까 이 스텐레스로 딱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하지만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모든 바닥이 삼중에 모든 바닥의 임팩트 공법으로 얼마나 얼마나 만족도가 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유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게 바닥 삼중이에요, 고객님. 아마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가스불을 얹을 때 강불로 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열을 견뎌낼 수 있는 바닥이어야 됩니다. 고객님 보세요. 물방울이 똘글똘글대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게 예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안쪽에 야채나 채소를 한번 넣으시더라도요. 그 느낌이 이게 숨이 죽는 게 정말 순식간에 싹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바닥이건 통이건 떠나서 이 안쪽에 열 대류현상이 빠르게 잘 이루어져야 지금 보시면 이 참나물 보세요. 숨 확 죽는 거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시금치를 하나 데치더라도 참나물 하나 하더라도 청경채 하나 하더라도 안쪽에서 숨이 확 줄어들어가는 이 느낌을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요리의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숨이 싹 죽어서 올라온 거 보세요. 제가 살짝 접심에도 올려놓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막 물에 삶은 것처럼 춥쳐지면 안 되거든요. 아삭아삭한 느낌은 고스란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열 효율이 내가 불 조절하는 것만큼 혹여나 어떤 여론도 가리지 않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요리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요리도 맛있어져요. 그렇죠. 여기에 20양수,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찾으시는 사이즈이실 텐데 여기다 된장국 하나 끓이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하실 테지만 여기다 통삼겹을 넣어봤습니다. 통삼겹. 그런데 이게 고객님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두툼한 열 이 두툼한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이 삼겹살을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게 얼마나 요리가 잘 됐는지 기대되는데요. 이 두툼한 게 정말 얼마나 요리가 잘 되고 안쪽에 육즙이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확인해 봐야죠. 그럼요, 그럼요. 확인해야죠. 어머, 진짜 쪼터운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육즙이요. 네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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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줄줄줄.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툼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쪽에 육즙이 얼마큼 잘 살아냈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냥 쫀득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요리하신 다음에 이거를 다 이렇게 예쁘게 데코만, 아니면 플레이팅만 살짝 해내시면 이거 근사한 요리 만들어내는 밀리언펜이 그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요리 빨라지고, 맛이 있어지고, 맛이 길쾌감이 달라지고, 그리고 16cm 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고객님. 정말 뭐 라면 끓이시거나 아니면 뭐 이유식이나 죽하실 때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죽은 계속 어떻게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닥 자체가 워낙 혹겹이다 보면 이 열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약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닥 삼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팩 공법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끌어내는 걸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폴님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유식이나 이런 걸 따르실 때 보시면 이렇게 따르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탁에 올리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어머, 안 묻네요. 그래서 이 샤틴 처리도 고객님들이 쓰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폴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스텐레스 냄비를 가져가십니다. 오늘 가격 때문에 저희 자랑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골 냄비 드리고 양수 냄비 드리는데 그 위에 스티머가 똑같이 올라갔어요. 이게 고객님, 고객님들의 요리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티머까지 같이 얹어봤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보세요. 꽃게찜, 이게 꽃게찜을 하시고요. 많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또 뭐가 되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육수를 밑으로 내리셔서 칼국수라든지 아니면 조개탕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맛이 깊고 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스티머를 들으니까 두 가지 동시에 요리 가능하고 전부 냄비처럼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요리가 뭐냐 하면 이 위에는 배숙을 해봤어요. 그런데 배숙을 중탕으로 하시는 어머니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뭉근하게 끓여야 되는 요리, 건강차 같은 거 위에다 하시면 찜과 더불어서 중탕의 효과까지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뭉근하게 끓이시는 이런 건강차 요리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또 날씨가 쌀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뜨끈한 게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럼요. 매일매일 생각나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뭐든지 고객님 주방 도구가 잘 받쳐지잖아요. 요리가 즐거워지고요. 정말 요리가 제대로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고객님 아마 아실 테지만 이런 전골 냄비와 양수를 오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스티머를 가지고요. 바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전골 냄비에도 쓰시다가 여기에서 양수 냄비로도 같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를 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중 요리까지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맘에 드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막 한 번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활용정점. 방송에서만. 더불스피카가 6만 9천 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거 13.5리터고 제가 실제로 갈비탕을 끓여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육개장인데요. 육개장을. 그런데 이게 참 요리를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다가 끓이니까 더 음식이 맛깔스러운 거 있죠. 국자가 그냥 푹 잠기는데요. 이 깊은 국자 안쪽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 그런데 여기서 잘 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홍두깨살이잖아요. 진짜 더워요. 이게 지금 흐트르트러 보세요. 얇게 결결이. 이게 얼마나 열이 전도율이 좋으면. 부드러워. 이게 실탈이 풀어지는지 이렇게 풀어집니까.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한꺼번에 요리하기 있을 때 이 정도 사이즈 갖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팍팍 끓이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인덕션 위에다 저희가 얹어봤어요.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골탕 아니면 우족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몇 시간 동안 우리 시잖아요. 그럴 때는 인덕션에다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국물 뽀얗게 우러난 거 보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그냥 굵은 소금 살짝 쳐가지고 짭조름하게 먹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운이 나죠. 힘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고객님이 아마 웃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여론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IH 인덕션이 된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냐고요. 고객님 구성 다 드리는데요. 84,645원이에요. 이 가격 실화 맞죠? 실화입니다. 이 가격 드릴게요. 모바일 랩으로 10%, 행사값 5% 꼭 받으세요. 이건 고객님 어떡하죠.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데. 단독입니다. 단독이란 글자 보이시죠? 또 하나 방송에서만 저희 13.5리터 이 공속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얼른 이 큰 공속 다 가져갔어요. 방송에서 드리는 멋진 조건이니까 보셨을 때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시죠. 밀리니엄팬 바로 IH 스탠넷의 6종의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블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함께 하시죠.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열 존두율까지 높였어요. 뭘로요? 임팩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소재도 보셔야 되잖아요. 304 스탠넷을 써서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겠고요. 다양하고 편리하게. 24cm의 전골, 양수, 스티머가 호환이 되니까요. 편안하게 요리해 보시죠. 모든 열원에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만 이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총 6종인데요. 16편수, 20양수, 24양수, 24전골. 여기에 호환이 가능한 24cm의 스티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에서만 6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가요. 28cm 곰손,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방송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쇼킹특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에코폰으로 10% 할인, 행사카드 5% 청구할인까지. 에그머니나. 믿겨지지 않습니다. 84,645원 쇼킹한 가격으로 가져가시고요. 한 달에 16,929원 모지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에코폰으로 무려 10% 할인, 그리고 10% 적립까지 추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혜택 18,810원입니다. .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넌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이야 바로 너란 이후로 변했어